2022년 9월 3일 5월 오후 4시 44분 입니다 한국시간은 이렇구요 어 뉴스를 그래도 좀 이번주는 좀 보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긴 봤는데 특별히 뭐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미국 증시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계속 어 생각보단 안 빠졌는데 좀 하락 중이라고 볼 수 있죠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 유가는 조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가스 값이 뭐 좀 비싼 거 그리고 그 어저께 미국 쪽에서 그 ai 반도체는 중국 수출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 엔비디아 쪽이나 이런거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어쨌든 계속 미국 중국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구요 지금 뭐 중간선거도 있고 뭐 시진핑 문제도 있고 러시아 문제도 있고 어쨌든 결국 결국 그 러시아 중국이든 미국 패권을 위한 어 뭐 포석 이라고 봐야겠죠 네 스틱스 부터 보겠습니다 스틱스 좀 오르나 싶었는데 좀 빠졌죠 네 한 3천원 7 8백원 정도 에서 계속 걸리고 있구요 어 모멘텀이 좀 있어야 좀 올라갈 텐데 지금 그런건 없어서 지금 여기서 걸리는 것 같고 에스틱스 그나마 엔진이 지금 올라 주면서 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한번 한번 씩 이렇게 끌자 끌자 터치해 주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계속 요런식으로 반복 나올 수 있거든요 3천 초반에서 3천 한 6,700원 높게는 800원 정도 반복을 수 있으니까 어 좀 지루하신 분들은 일부 팔고 사고 하면서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올라가 겠죠 어차피 이제 실적 잘 나오는 주식이 된 거니까 당장은 음 이런식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어 트레이딩 하는 상사주 나 이런 곳은 어 달러 지금 환율이 지금 1360 까지 가졌는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유리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 에스틱스에 대한 이미지 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 아직 조금 어 들어올리기에는 어떤 모멘텀이 없어서 이렇게 물량 매집일 수도 있구요 뭐 세력이 언제든 들로 들어 올릴 거면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당장은 요렇게 요렇게 횡보나 박스권 유지해 줄 건가 봐요 네 살짝 아쉽지만 네 기다려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 중공업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갈까 말까 했는데 여기도 다 엔진 빨로 이렇게 갈등 말듯 하다가 꺾였는데 5,100원에서 꺾이고 있죠 평베는 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어디까지 또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4,600원, 700원 정도 버텼다가 다시 뭐 올라가던가 아니면 당기 박스권 가다가 좀 지루하게 끌고 가면 또 한번 밑으로 크게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선주도 좋거든요 조선 좋은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썩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친환경 쪽 그 돈 예산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데 SOFC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악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좀 봐야겠죠 또 대기업에서 또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은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 정부의 그 기조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뭐 어떤 원전 쪽 우선인 건 알겠는데 그 외에 뭐 자세한 디테일한 거는 뭐 전혀 비전이 좀 잘 안 보이는 느낌 그리고 외교 쪽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뭐 흐름대로 그냥 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버텨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유니언 머티리얼 여기는 뭐 어느 정도 올라와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버텨는 주고 있고 생각보다는 안 빠질 것 같은 분위기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예 그러니까 뭐 여기도 지금 팔아도 되죠 지금 팔아도 되는 가격인데 조금 더 높게 보려면 한 3천원 7,800원 정도 이 정도 다시 한번 찍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시던가 아니면은 어 뭐 글쎄요 뭐 언제든 팔아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날 다날은 제가 팔았어요 다날 그 미국 무슨 이수였죠 그 좀 미국발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제가 팔았는데 어차피 페이코엔 들고 있어서 계속 보긴 볼 거고 여기도 뭐 크게 떨어지진 않고 대충 이 정도에서 뭐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부에서 결정이 나는 그 날까지 그냥 잘 버티시면 되구요 만약 페이코엔 승인이 안되면 그냥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닛슨 잘 갈 듯 하다가 못 가고 있죠 3천이 참 어렵네요 그죠 3천이 참 어려운데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쪽 태양광 풍력 쪽에 신경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빠질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3천이 쉽게 가진 않을 것 같으니까 조절을 잘 하시면서 일부 좀 팔고 사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한 이 정도 2천원 500원 600원 이 정도 2천5백 600원 정도 사서 2천원 700원 800원 정도 매도 이렇게 좀 일부 물량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모르겠죠 일단 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전선 대한전선 악재가 떴습니다 이거 아마 그 뉴스보고 단기로 가실 분들은 파셔도 되고 그 다음에 2천원까지 한번 찍었기 때문에 팔아도 되는 가격이긴 했어요 그 그 저기 뭐지 그 위례 쪽 그 그 이재명 시장 관련 저는 전의 시장이었죠 그때 관련해서 뭐 또 사업 뭐 이것저것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 호방건설이 그 공사를 했는지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쪽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요날 그 수요일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 빨리 보신 분들은 요거 보고 바로 바로 파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면 모의사가 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은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매도할 타미민까지 올라오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해서 뺀 것 같고 검찰 수사 바로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이정도에서도 반등 나오긴 좋아요 한 1500, 1700 정도 조금 사가지고 위에서 살짝 수익보고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SM, CNC가 좀 많이 올랐는데 SM 쪽에서 문화 관련해서 뭐죠 그 사우디 네옴 시티에 관련해서 현대 그리고 삼성물산 뭐 이런 데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아마 출국날이나 뭐 그럴 때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거래량 한 번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크게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요런 거는 좀 밀리면 사면 되는데 2000 초반이나 2000 아래 정도 내려오면 좀 많이 사놨다가 위슈트 때 팔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종목이기도 하죠 상패될 확률은 적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펄어비스 생각보다는 뭐 또 뭐 있던데 그죠 몇 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두 개 정도 있었고 악재도 하나 있고 어쨌든 뭐 이 정도면 사도 되는 가격이니까 그냥 뭐 쭉쭉쭉 계속 하셨으면 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주신 거고 한 요정도 왔으니까 그래도 일부 좀 매도 하셔도 되긴 될 거 같거든요 계속 추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뭐 어 조금 매도 했다가 빠지면 다시 사고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아예 조금 더 홀딩 했다가 더 올라가기 좋거든요 3만원 때까지는 올라올 확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좀 더 버텼다가 더 위로 올라갔을 때 파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키스트 키스트도 한 8,000원 정도는 계속 버텨주고 있어요 계속 어 미디어 지금 키스트가 3분기부터는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더라구요 그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든 뭐 이런 미디어 쪽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면 어 안정적인 수익 특히 뭐 OTT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크게 수익은 안 나더라도 어 기본방까지는 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는 뭐 내년까지만 버티시면 그 별들에게 물어봐 오픈 전에만 팔아도 수익은 날 거에요 그때까지 잘 버티시면 되고 빠지면 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 좀 음 힘을 못 쓰고 있긴 합니다 어 6천원 아래 좀 내려가면 매수하셨다가 블랙핑크 조만간 앨범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앨범 나올 때 한번 틀 거에요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는 어 지금 타이밍이긴 합니다 어 오픈빨 이라고 뭐 그렇지만 아무튼 그때 또 반짝하고 내려갈 수는 있긴 한데 또 빌보드 순위나 이런 것도 있어서 뭐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엠티비 랑 뭐 이런 데서 리사 솔로 또 상도 받고 했어요 그래서 YG 플러스는 이제 연말까지 보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거친 가격도 괜찮아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이제 팔았습니다 안 좋아서 판건 아니고 그냥 현금 살짝 올랐는데 미국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수요일날 인가요 이때 그냥 팔았습니다 팔았고 나중에 조금 더 내려온다면 다시 살 건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경기 침대랑 상관없이 괜찮을 거기 때문에 두고 가셔도 돼요 그냥 판거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윙콘 1200대 후면 그래도 한 1300원대 계속 찍어주고는 있어요 한 요정도 1100원까지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때 내려오면 한번 더 사서 위로 한번 딱 칠 때 정리해도 될 거 같아요 이때 한번 1100원 다시 내려오면 제가 지금 비중은 작기 때문에 좀 살짝 물량 실어 가지고 칠 때 정리해서 나오는 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볼 건 없고요 음 가스공사는 뭐 괜찮고 대우초산해양이 좀 오르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 여기가 올라야 지금 STX도 오르기 때문에 같이 좀 올라 줘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점 같은 경우는 7호 관련해서 얘기가 아직은 없어요 이게 8월 말까지 라고 했는데 시간 좀 끊은 거 같아요 근데 솔직히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쪽에 무조건 산다고 뭐 단기로는 매우 안 좋고 장기로는 좋을 수도 있는 상황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빡세져 빡세고 또 뭐 소송전도 더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도 지금 뭐 어 지금 현대차 차 쪽은 꽤 괜찮거든요 주가 괜찮은 데도 반대체 이슈 그리고 어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세금 해제 혜택 전기차 어 못 받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위기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잘 극복을 해 가야 되는데 외교적으로 좀 정부에서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직까지는 외교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 매우 못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내수도 뭐 좀 그렇 네 아무튼 어 아무튼 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잘 되길 바라며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